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10월 6일 화요일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 비교적 양호한 흐름으로 가다가 장 막판에 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북한 관련 소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북한에 무자비하게 사살당한 우리 국민이 있습니다. 그 형이 유엔에다가 북한의 만행을 좀 조사해달라 그런 진정을 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북한에서 정확한 지금 뉴스 지금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북한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좀 있어서 장정이 좀 흔들렸습니다만 그래도 좀 끌어당기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외국인이 뭐야 이거 막판에 동시효과 인근에서 상당히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된 걸로 파악이 되네요. 거래소 코스피에서 외국인 1700억 매수됐고요. 기간은 198억 매수.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쌍글이 매도났습니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마감할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시효과 이후에 마감 이후에 큰 폭으로 손박김 있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손박김 크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양호하다 할 수 있겠죠. 외국인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선 거니까요. 양호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잘 가려면 우리나라 시장이 잘 가려면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잠깐만요. 뭘 눌렀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지? 금액 금액 전체 아 죄송합니다. 됐네요. 자 전일도 보시면 기간 외국인의 쌍글이 매수세가 유입되니까 코스피에서 강하게 반등했고요. 오늘도 장중 내내 아까 보셨다시피 외국인 마이너스인 상황이었는데 동시효과 이후에 강하게 매수세로 전환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개장중인 미국 선물 한번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다우선물은요. 0.01%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은 하루종일 조금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전일 상승에 비해서는 양호한 조정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보시면 전일 강한 상승세 보였던 자동차 관련이 조금 쉬어가고요. 삼성전자는 0.51% 상승 그리고 제약바이오군에 셀트리온 오늘 반등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삼행제가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닥터케임 매수가 들어갔거든요. 여기 낙폭가되다. 여기서 피해내고 낙폭 다 피하라. 여러분들께 매도견 제시했고 저점 확보하는 거 확인하고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성공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반등한다면 27만 5천원권 정도 노리면서 일단 단기 매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진 회장이 은퇴하겠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항체 치료제 이슈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이오가 비교적 강세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CGN을 차익 실현했습니다. CGN을 흔들리는 거 보고요. 그냥 바로 끊어버렸거든요. 이후에 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이 비교적 큰 폭으로 아까 흔들림이 나왔었기 때문에 CGN이 코스닥의 시총 2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은 거 그냥 토하기 싫어서 잘 챙겼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거든요. 최근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 확진 판정 받았고요.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스페인에서 확진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봉쇄 조치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GN 여전히 유엔 산하기구인 유니세프에서 장기 공급 계약도 체결한 상황이니까 추가로 관심 가져볼 필요였습니다. 눌려주면 다시 또 매수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창오토텍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차익 실현했습니다. 다 해버렸습니다. 차익 실현 이후에 추가 조종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닥 시장점은 흔들렸기 때문에 밑으로 쳐지면 다시 매수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챙기는데 주려고 하는 겁니다. 코스닥은 다 매도했어요. 현재 그 외 종목들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렸던 종목들 삼성전자는 20일 돌파 이후에 살짝 조종받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니까 그대로 홀딩 현대모비스도 20일 돌파한 상황이니까 오늘 외국계 매수 잡히죠. 일단 홀딩입니다. 이마트도 상승폭은 좀 반납했습니다만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홀딩한 상황이고요. SDI도 전일 매수 이후에 상승 출발 했다가 왔다갔다 하면서 보압 정도로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홀딩했고요. 지금 5G라든지 휴대폰 부품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이 기존에 비교적 강세를 좀 보이던 이런 섹터가 상당히 흔들리고요. 언택트 쪽이 다시 한 번 더 반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이버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카카오보다는 조금 쉬운 차는 흐름입니다만 반드시 더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 카카오는 추세 다시 복귀하는 상황입니다만 비교적 고점 부위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증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쪽에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양호하게 지금 반등시도 나와서 정고점 인근까지 어느듯 올라온 상황입니다.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만 추세를 다 돌려낸 상황입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관심권에는 있습니다만 그죠? 기관 외국인 쌍크림에스세 좌측 하단에 보면 많이 들어와 있죠. 관심권에는 있습니다만 비교적 고점 부위라서 조금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5G 섹터 말씀드렸는데 5G 섹터가 이렇게 돌려보면요 추세가 많이 무너진게 보여집니다. KMW가 여기 7만 한 3천원 4천원권에서 강한 반등 나와서 20일까지 갔습니다만 그대로 밀리는 상황이고요. 빠르게 돌려보자면 RFHIC도 오늘 하락 자 에스테크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다가 이제 60일도 무너지니까 별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대체적으로 추세가 많이 무너지고 있죠. 일일이 이름은 거론하지 않을게요. 같이 보시면 되니까요. 휴대폰 부품의 LG 이노텍 추세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 하락으로 전환하진 않았습니다만 상승 추세가 좀 무너져서 박스권 정도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K치바텍도 어째보 크게 무너졌습니다. 이제 추세 전환 하락 전환 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휴대폰 부품 중에서는 MCNEX가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MCNEX 이거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 보시면 인탑스터도 살아있긴 합니다만 그렇고요. 대체적으로 추세가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엔터테인먼트 쪽에 JYP도 보면 60일은 지키고 있습니다만 빅히트 쪽으로 관심이 멀려서 그렇습니까? 전일도 그렇고 상당히 엔터테인먼트 쪽이 의외로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BTS 공모 청략이 생각보다 조금 시원치 않다. 그렇게 자료 접한 적이 있습니다. 1억 넣어서 한 두 주 받을까 말까다. 그러면 그죠? 굳이 제 생각은 그게 청략 넣을 필요 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행복하자님 반갑습니다. 종목 상담 들어왔네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주셔도 돼요. 하나 솔루션 이라면 니콜라와 관련돼서 상당히 이슈가 있었다가 니콜라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사기다 이런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회장이 사임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흔들림이 있고요. 강하게 올라갔다가 크게 밀렸습니다만 20일까지 강한 반등 나왔습니다. 얼마 가지 있는지 빨리 남겨주시고 추후 20일 위로 올라타야만 다시 양호해진 상황이고요. 밑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박스권 예상됩니다. 박스권 60일과 20일의 박스권 예상되니까요. 단가를 알아야 조금 더 설명을 잘 해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수익 중이라면요. 조금 밀릴 때 차익 실현 일부 하시고요. 박스권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는 박스권 전략을 쓰시기 바랍니다. 돌파 한다면 양호하니까 조금 더 홀딩 돌파 한다면 홀딩 그 돌파 강도에 따라서 세게 돌파 하면 돌파 할수록 고점부인 52,000원 까지 강하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두산 퓨어셀 블럭딜 소식 나왔는데요. 블럭딜 성사 못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소식 나오면서 13% 때 급락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산 관련되어 두산 중공업 도 같이 흔들리는 모습 이고요. 그린 뉴딜 쪽 최근에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정폭이 제법 크죠. 고점부위에 따라가지 마라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cs 윈드는 21을 강하게 7% 대로 올라 탔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 솔루션이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좀 더 홀딩 강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예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보 님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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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멋쟁이로 바꾸 시라 니까 니까 그죠. SK 바이오랜드 22,000원 이면 최저점에서 산거에요. 최저점이 22,000원이 없는데요. 물타기 한겁니까? 일단 추세 무너졌습니다. 추세 무너졌기 때문에 좋지 않은 모습이구요. 하락 추세 하락 추세 강하게 하락 추세 이렇게 추세를 꺼볼 수 있구요. 그리고 이렇게 도 꺼볼 수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추세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구요. 바로 위에 지금 현재 240일과 20일과 이 평선들이 계속 있죠. 추세선 하락한 추세선의 저항도 받는 구간 25,300원 이 강력한 저항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지하고 있던 부분이 무너졌기 때문에 반대만 뭐로 바뀐다? 설명 들었죠? 그러면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밀릴 때 차익실은 일부 하셨어야 되는데 추가로 하락한다면 차익실은 의견입니다. 하락 추가로 하락한다면 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차익실은 의견입니다. 만약에 강하게 넘어간다 해도 여기 추세선 여기 쭉 꺼놓은 이 추세선 뛰어넘기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상승한다면 강하게 양봉시연 하면서 이렇게 돌파한다면 조금 더 홀딩 가능하나 상승했다가 밀리는 모습 보이며 비중을 조금씩 줄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한 번에 강하게 넘어가기는 힘들겁니다. 그렇게 의견 드릴게요. 어제 신규매수 했다고 하나 솔루션 말씀해 주시네요. 어제 언제쯤에 신규매수 하신겁니까? 장 초반에 했다면 잘한거구요. 여기 위에서 했다면 크게 잘했다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일에 장안권이거든요. 그래서 정석적인 설명을 하자면 어저께 매수는 썩 잘한건 아니다. 장안권에서 매수한 것은 썩 잘한게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초반에 했다면 베리 굿 초반에 했으면 베리 굿 후반에 전일에 고점 부위에서 했다면 별로 잘한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컨디션이 좀 안좋네요. 최근에 무리를 했더니 많이 피곤합니다. 오늘 말하는게 조금 쉬운 찬처 이해해 주시구요. 매일 마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좀 피곤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십시오. VIP 방 들어가면 리딩을 카톡으로 합니다. 카톡으로 합니다. 방송은 서비스입니다. 1시간 서비스 카톡으로 진행합니다. 직장인들이 더 좋죠. 왜냐하면 계속 못 쳐다보고 있죠. 오늘 시그날이 오늘 시그날도 거의 퍼펙트거든요. 안 토해냅니다. 그냥 일하고 있다보면 빠지는 걸 계속 못 쳐다보고 있잖아요. 닥터케이가 쳐다보고 있다가 매도 시그날 그리고 살만한 게 있으면 매수 시그날 주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젠 그리고 성창 오토텍 수익 난 부분 여러분들께 인증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닥터케이가 수상한 부분 시상식 보도자료도 나왔는데요. 2대1이 하고 몇 군데서 시상식 보도자료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선물 투자되 비대면 시상식 실시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 상 받아서 사진 찍어서 보내줬다. 여기 닥터케이 귀여운 얼굴이 있네요. 그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말로만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요. 실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팀켓 수익 공개 들어가시면 링크 따라 들어가면 되요. 따라 들어가면 되는가 하면요. 보시면 방송 안내 해보면 링크 있습니다. 저기 따라 들어가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안 눌렀으면 좀 눌러주시고 오늘 시젠 성창 오토텍 카카오 수익 성창 오토텍 5.37% 그리고 카카오 시젠 수익 인증 시켜드렸습니다. 자 혼자 하시기 힘듭니다. 최근에 장세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증을 하시라고 방송에 아침에 무료방송도 많이 진행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계실 겁니다. 예전에 한말씀만 드릴게요. 300만원으로도 닥터케이와 같이 하겠다 온사람됐습니다. 그분이 큰 수익을 내고자 온건 아니겠죠. 배우고자 왔다 그런 분도 계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뭐 썩 여유있는 표는 아닙니다만 배우고자 그 자금마저도 더 잃지 않고자 한다면 같이 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더므로 수익도 난다면 더 좋겠죠. 지금 현재 두 번째 실전 투자대회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재 1만6천 달러 수익입니다. 이거 뭐 패가 없죠. 전부 벌겄죠. 완전 최근에 물 올랐습니다. 닥터케이가 현재 리그가 두 가지가 열리고 있는데요. 현재 리그 성적은요. 1위 달리고 있습니다. 1위 바로 밑에 1점 차로 지금 추격 당하고 있어요. 빨리 매매 해야 됩니다. 사실은 낮에는요. 리딩한다고 할 수 없고요. 밤에 밤에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다른 분도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 보십시오. 자 그래서 요점은 오늘 시장의 요점은요. 조정을 양호하게 받았다 이겁니다. 조정을 도치잖아요. 아까 하나 솔루션을 언제 샀는지 물어봤는데 그것도 답 한번 해줘 봐요. 조정권 이겁니다. 시장도 조정권 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강하게 올라왔습니다만 초반에 매수를 했다면 잘한 것이 겠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후반부에 했다면 조정이 좀 예상되는데 조금의 부담감을 가지고 매수한 퍼펙트한 매수지점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기관이 보시게 된다면 5거래일제 매수를 해주고 있구요. 외국인도 2거래일제 매수를 해주고 있고 선물도 보면요. 최근에 외국인은 선물을 매수를 강하게 해주지 않습니다만 지금 누적으로 만기약 이상 마이너스 입니다. 외국인 선물 포지션이 앞전 상황하고 좀 달라요. 매도를 자꾸 때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 반면에 기관이 선물을 좀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기관이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을 뒷받침을 많이 해주고 있다. 그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닥터케이가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기관이 태세 전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크게 흔들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모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버리는 상승전환을 한 상황이거든요.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 이단 말이죠. 그래서 기관이 매수 쪽 방향으로 고스피드 사들어 고 선물 까지도 사들어 는 상방향 배팅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앞으로 시장을 그래도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중에 선물 매도 외국인 상당히 큰 폭으로 많이 나왔었죠. 4,600개 가까이 매도 넣으다가 1,700개 가까이 땡겨서 3,000개 정도로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관심 종목군의 종목군들을 좀 돌려보니깐요. 추세가 무너지려는 종목도 많고 썩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많지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중에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이 어디에 퍼진했는가를 빨리 빨리 파악하고 그쪽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 집중을 하셔야 수익이 좀 나지 그렇지 않고 예전에 그냥 5G 예전에 휴대폰 부품 예전에 언택트 예전에 2차전지 여기만 고집하시다 보면요. 외국인의 차익실험 물량을 상당히 맞을 수 있다 추세가 무너진 종목은 건드리지 마시라 그렇게 의견 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4만 1,800원 그러니까요. 별로 잘한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초반에 샀다면 이렇게 초반에 여기가 매스포인트거든요. 사더라도 성창오토텍의 매스포인트가 저기입니다. 예를 들면 보여드릴게요. 3만 8천원 정도 3만 8천 600원 이런 구간에 사야 되는데 여기 4만 1천 800원 이면 실컷 오르고 난 다음에 산 겁니다. 어저께 몇 프로 올랐습니까? 한번 봅시다. 이야 10% 올랐네 너무 높게 샀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그죠? 되지 않습니다. 미리 미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조금 올라가는 데다가 그대로 흔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최근에 그린유딜도 상당히 흔들리고 있거든요. 여기 정도가 최적의 매스포인트지 여기는 뒤늦은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성창호터 때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께 생방송에서 어디에서 매스 의견 드렸는가 하면요. 여기입니다. 여기 아침 방송 들어가보세요. 9월 29일 아침 방송 한 9시 한 5분이나 10분쯤에 보십시오. 샀다 그러니까 바로 팍 올라가거든요. 틀렸어요? 여기 부위에서 사야 된다 하잖아요. 매스포인트가 여기 라니까요. 여기 꼭대기에 올라갈 만큼 올라가는 자리에서 사면 안 된다. 그죠? 다만 여기에 모습처럼 20일에 걸쳐져 있는데 그죠? 이렇게 추가로 상승한다면 양호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성창 오토테이 처럼 20일에 걸쳐 있는데 이걸 뚫고 올라가버리면 양호 요거는 제법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수소차 섹터 중에 성창 오토테이 최고 강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들어가서 그냥 적당히 챙겼습니다. 자 겐세이 지조님이 유니크 8850원 자 같이 수소차 섹터인데 성창 오토테이가 좋다 그랬죠? 비교 한번 해볼까요? 성창 오토테이는 밀리더라도 그래도 20일 지키고 있는데 자 오늘 청산한 이유도 있거든요. 수소차 섹터가 같이 흔들린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같이 예를 들면 여기 이런 섹터처럼 같이 뻘겋게 물들어 있으면요. 초반에는 빨개 했거든요. 제법 성창 오토테이기도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밀리는 거 보고 가만 안 있는데 이겁니다. 청산해버립니다. 유니크 유니크 8,850원이라 했으니까 오늘 산겁니까? 오늘 사신거에요? 오늘도 아니네. 이거 앞전입니까?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겠습니다만 꼭대기에 사서 물타기 해가지고 8,860원이 되었을수도 있구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남겨보십시오. 여기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최적의 메스포인트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돌파하는 여기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등하는 여기정도가 최적의 포인트겠죠. 자 그래서 오늘 강하게 갖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본인 단가가 안와서 팔지를 못한 모양인데 일단 뭐 그것까진 좀 인정합시다. 시장이 그래도 반등 추세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혹시 더 갈 수 있으면 반등 가능하니까요. 고거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앞전에 샀다. 앞전에 여기요. 여기 거기 상당히 높게 따라간 거구요. 여기 위로 올라갔을 때 왔다갔다 막 흔들리고 은봉 떨어지면 가만히 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차익실현 해야 되는 겁니다. 차익실현 해야 돼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은봉 크게 떨어지고 상승하다가 은봉 크게 떨어지고 하면 차익실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일을 훼손하고 있는 상황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이라도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테마주들이 차익실현 물량도 상당히 나오고 있고 밑으로 현재 이 유니크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처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처지면 7600원까지 7600원까지도 처질 수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어디까지 꼬꾸라지는지 그죠? 어디까지 꼬꾸라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밑으로 처지기가 훨씬 용이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홀딩 가능한 것은요. 올라타고 강하게 간다면 좀 더 홀딩 가능 밑으로 처진다면 76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처지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비중 줄인 부분이 7600원 권역이 그래도 조금 지지의 역할을 할 테니까 반등 나온다면 그때 줄였던 물량 다시 사넣으면서 비중 가격 조절 해나가시면서 적당하게 탈출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추가 상승한다면 조금 더 홀딩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캔들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캔들이 그냥 그림이 아니거든요. 빨간건 양봉 파란건 은봉 아니다. 이겁니다.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까요? 넷마블 넷마블 말씀드리고 한번 볼게요. 넷마블 닥터케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말에 같이 종목 상담 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 강력한 20일이 무너졌죠? 별로입니다. 여기까지 밀렸는데요. 자 빅히트 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넷마블이 상당히 강세 보였는데 엘리엣트 파동 이야기하면서 1,2,3,4,5 A,B,C 빠진다. 추가로 더 빠진다. 딱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보님 들었다. 1번 둘러 예이야. 이거 목표치 인근까지는 어느정도 나왔으나 60일인근까지 밀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 들었죠. 60일까지 정확하게 밀렸습니다. 그리고 반등 딱 나오죠. 만약에 살려면 60일 여기 권역 정도에서는 한번 사볼만하다 이야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했던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추가하러 더 이상 가지 않고 반등 딱 나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추세가 무너졌고 만약에 이걸 곧죽어도 사야 된다면 61일 권역에서 한번 사볼 수는 있으나 반등 나올 때 18만원 17만6천원 넘어가기 쉽지 않다. 그런 의견도 드립니다. 셀트리온이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셀트리온이 이거 뭐 끝내 중에 먹으려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5% 딱 먹으려고 들어간 겁니다. 5% 저점을 딱 지키고 있습니다. 매수 단가 위거든요. 성공이에요. 일단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고 흔들릴 때 던지고 던지고 닥터케이드 손절했습니다. 여기 올라 타는 거 보고 샀다가 여기서 딱 손절했습니다. 손절 손절하니까 안 두드려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바닥에서 여기 단기 바닥권에서 사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반등 챙기고 놓으면 복수가 되고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바닥인지 매수 타이밍인지 모르니까 겁이 나고 한 번 던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손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공부가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공부가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죠? 공부거리 천지로 안내해 드릴게요. 목록 보시면요 목록 보시면 주식 생초부 탈출 팁이 있습니다. 그쪽 들어가서 한 번 천천히 보십시오. 주식 기초강의 230회 넘어가는 거 있어요.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간방송을 하니까 아무래도 녹화방송만 보시던 분들 야간에 하니까 같이 많이 참여해 주시네요. 그죠? 탁탁해가 좀 피곤하더라도 야간에 자주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그쵸? 그것도 그럴 것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 많은 팀들이 같이 하고 있고 저 역시 실전투자대회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가 상당합니다. 오늘 좀 피곤하니까 목소리가 많이 까라앉아 있는데요. 여러분들 힘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수로 그죠? 그래야 으쌰으쌰 하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바보님도 같이 해요. 아이디부터 딱 바꾸고 멋쟁이로 바꾸고 멋쟁이 신사 나가신다 길어 길어 비껴라 옛날에 랩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멋쟁이 신사 그렇게 바꿔야 돼요. 바보가 뭐예요? 바보가 에이! 바보! 그러면 안 돼요! 바보라고 하면 안 돼 자신을 그죠? 멋쟁이 바꾸시고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한 것보다 백번 나아요. 깨지고 있으면 자신감 다 상실했을 겁니다. 그죠? 그럼 뭐가 필요한 줄 알아요? 자신감 회복이 필요해요. 조그만 성공의 케이스를 내 마음속에 자국 자국 쌓아 나가야 난 바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틀렸어요? 자꾸 깨지고 깨지고 하다 보니까 야 이래가 되겠느냐 싶고 자신감 완전 바닥을 쳤다면 조그만한 성공의 케이스를 자꾸 쌓아 나가야 됩니다. 큰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더 잃지는 말아야죠. 지금 상태에서 계속하면 더 잃어버립니다. 그죠? 그거 말씀드립니다. 자 좀 전에 캔들의 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랬습니다. 이런거 가지고 설명하면 딱 돼요. 자 이것이 양봉인데요. 윗꼬리는 무엇을 뜻할까요? 윗꼬리는요? 그렇습니다. 윗꼬리는 저항이에요. 저항 아래꼬리는 뭐겠습니까? 그래요. 지지입니다. 내려가는데 자꾸 땡겨 올리고 내려가는데 자꾸 땡겨 올리고 내려가는데 자꾸 땡겨 올리면서 상승전환 시도 넣었죠. 여기는 뭐 어떻습니까? 올라가니까 밀리고 올라 갭 상승했으면 그대로 쭉 가야 되는데 올라갔다가 그대로 밀리고 또 올라갔다 밀리고 갭 상승했다가 밀리고 이거 매도 시그널입니다. 그죠? 그냥 포로타 빨갛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요. 틀렸습니까? 그러면 팔 기회를 충분히 주는데도 내가 무시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구간에서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자 단기적으로 한번 봅시다. 7,300원에서 그죠? 지금 1,600원입니까? 그러면 3,000원 올랐지 않습니까? 거의 40% 정도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뭘 더 바랍니다. 뭘 더 바래. 올라갔을 때 꺼내야죠. 그죠? 쭉 들고 간다. 이런 생각으로 너무 안일한 대출을 하시면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올라가. 수익 났다 토해냈습니까? 수익 났다 토해냈다 7번 그거 더 가슴 쓰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캔들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힘 힘에 힘겨루기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양봉은 누가 이긴 겁니까? 그렇죠. 매수세가 이긴 겁니다.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게 끝난 것이 양봉 은봉은 뭡니까? 시초가부터 시초가가 고가로 시작해서 저가로 마무리한 게 은봉 누가 이겼다? 매도가 이겼어요. 그러면 매수가 이길 때 매수가 이길 때 이렇게 양봉에 거리랑 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날 은봉 앞에보다는 거리량이 그래도 좀 작으니까 그나마 버텼는데요. 은봉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 차이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바보님 마이너스 250만이 커요? 닥터K 얼마 이런 줄 알아요? 옛날에? 250만을 바보라 하면 안되죠. 그죠? 물론 소중한 돈인데 천만원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면 그죠? 250만원 이랬다고 그렇게 자책하면 안 돼요. 큰 돈일 수 있는데요. 250만원으로 인생이 쫑나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죠? 255천을 잃고 바보다 그러면 그래도 힘내십시오 하겠습니다. 그죠? 닥터K는 그거보다 몇 꼬빼기 몇 꼬빼기 잃어본 사람입니다. 그냥 쉽게 된 거 아닙니다. 그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만 밑바닥까지 꼬라박혀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목소리가 좀 커요. 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망하기만 하고 여러분들께 말 못해요.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시상식 봤죠? 성공과 실패의 경험 다 경험해보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댓글 좀 읽어볼게요. 10월 종합 지수 전망 영식님 오셨네? 요우 SFA 반도체 5580원 자 10월 주가 전망은요. 크게 봐서는 빡수권입니다. 크게 봐서는 빡수권이요. 크게 봐서는 빡수권입니다. 2280건역과 2460건역의 빡수권인데요. 절반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20일 정도 기점으로 그러니까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날인데 저는 만족합니다. 솔직히 욕심내서 더 갔으면 좋았습니다만 아래위권이 달았지 않습니까? 매수매도가 어떻다? 팽팽한 겁니다. 한쪽으로 밑으로 크게 안 밀렸다 이겁니다. 저항권이거든요. 20일에 그러면 밑으로 툭 하고 이렇게 빠져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항이기 때문에 제법 크게 밀렸다가 바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음봉이 떨어져도 누가 뭐라 할 상황이 아닌데 잘 버텨줬는데 기관에 매수세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적당한 이 미국 시장 마무리되면 추가로 상승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탁트케이가 최근에 현금 그러니까 인버스 매수 앤드 주식 전략매도 의견 그리고 여기서 인버스 차익 실현하고 난 이후에 주식 100% 그랬거든요. 최근에 주식 100% 하는 사람 잘 없을 겁니다. 하루 비실대다가 그대로 꺼려 땡깁니다. 그래서 수익 전환이거든요. 완전 시장판단 퍼펙트 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위에 박스건 중에서도 노란색 구간으로 표시를 해보자면 여기 위에 구간에서 노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기 파란색 구간인 여기 밑에서 노는 게 좋을까요? 위에서 노는 게 좋다. 1번 다 같이 적어봐요. 밑에서 노는 게 좋다. 2번 적어봐요. 빨리 하하하 그렇습니다. 1번 구간에서 놀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 위로 기관외국인이 같이 동반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봉시전하면서 강하게 정거점 권력을 터치하는 그런 강세를 보인다면 비교적 양호한 상황으로 갈 테고요. 그렇지 못하고 오늘 또 미국이 밀린다든지 하면서 밑으로 다시 쳐져버리죠. 그리고 또 지지부지나게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악은요. 여기 한번 무너뜨렸던 60일 다시 크게 무너뜨리면서 은봉시연하죠. 밑으로 꼬꾸라집니다. 앞전에 여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그 이전에 60일 무너지죠. 여기 못 지킬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60일 되게 중요해요. 이번에 여기 무너뜨리면 닥터케이크 입에서 또 주식 다 던져 소리 나옵니다. 여기 무너지면요. 또 주식 다 던져 소리 나온다구요. 그죠? 오늘 코스닥은 다 던졌습니다. 종목 축소 확 했어요. 일단 확 했다니 좀 그렇습니다만 두 종목을 던졌어요. 차익실현 잘 하면서 왜 이런거 가만보고 안 있는다 이거지 그죠? 이런거 이런거 가만본다 이거죠? 이런거 팍 무너지거든요. 바로 차익실현 해버립니다. 그냥 바로 안토해내잖아요. 잘 챙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님 아하하 진짜 미치겠네 1번 1번이죠. 1번 2번 아니죠. 1번에서 놀아요. 강하게 올라가서 그죠? 랑기님 맞죠? 이름이 잘 안보여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랑기님이 맞는데 그죠? 다른 분이 2번 하니까 아하 이래 아하 떨렸나 싶어가지고 아하하 참 아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SFA 반도체 제가 방송 공지도 했는데 물론 10분전에 해서 그렇지 어째 우리 팀원들은 한번도 안보이실까? 조용히만 듣고 계신걸까? 어떻게 된걸까? 하하 하하 자 용식님 조금 재밌게 이야기해볼게요. 됐어요. 그건 너무 장난스럽게 이야기하면 안되니까 잘한거 같아요. 잘못한거 같아요. 지금 가만 들고 있는게 일단 썩 잘한거 아닙니다. 썩 잘한거 아니에요. 5580원이면 어디에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정도에 들어갔다면 그래도 5400원대 사는게 가장 좋은 자리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인정한다 칩시다. 그러면 추세가 돌려내는 초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한다 인정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인정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야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쭉 잘 갔었어야 돼요. 추세를 다시 무너뜨리지 않고 이렇게 잘 갔었어야 돼요.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잘 갔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잘 가려다가 밀려요. 그 밀리는 것도 여기 딱 보면 나와요. 그죠? 강하게 갔다가 밀렸는데 다시 재반등 그럼 여기 지켜야 되거든요. 못 지키고 크게 밀렸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저항의 역할입니다. 저항의 역할 저항선인데 딱 가니 그대로 밀리죠. 지지저항 그냥 줄 아무 때나 직직 끊는 것 같지만 이게 퍼펙트하게 잘 맞아떨어지는게 닥터케이에 특기 중에 특기예요. 이걸 근거로 저는 매매합니다. 나중에 매매할 건데 그죠? 이 밀릴 때 가만 보고 있으면 되지 않는 거죠. 일단 그 다음 자 이평선들 다 돌파하는 지점이니까 여기 반드시 지켰어야 돼요. 근데 간드랑간드랑 그리죠? 무너졌습니다. 이런식으로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던져야 되는 겁니다. 밑에 4,770원에 지지권에 지지는 합니다. 일단 일단 해요. 그러나 올라가면 여기 뭐로 바뀐다? 여기 방송 계속 들었죠? 내 머리 위에 이평선 뭐다? 고압전료예요. 머리털 다 타요. 치이익! 여기 위에 전부 저항의 역할을 하면서 올라가면 튕겨내려. 올라가면 튕겨내려. 올라가면 튕겨내려. 5,420원권역 당분간 넘어가기가 힘들다가 기본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와 비슷한 측면이 여기 있긴 있죠? 여기 위로 올라간다면 5,700원권 정도 갈 수 있어요. 강하게 돌파한다면 그렇다면 5,700원 정도 노려볼 수 있으나 주가 상승은 당장은 좀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 5,700원까지만 가도 일단 뭐 불어스 아닙니까? 강하게 돌파한다면 5,700원 인근에서 차익실현 의견이고요. 못 넘어가고 자꾸 튕겨내려고 못 넘어가고 자꾸 튕겨내려고 하면 비중축성 하시는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세게 밀리면 4,900원에서 4,770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거래도 별로 없어요. 거래도 별로 없습니다. 기관도 많이 팔고 있고요. 이 엠짱 저의 미터꾼 엠짱님 출석을 해야지. 출석을 그죠? 조용히 있는거 안좋아합니다. 출석해놓고 조용히 있으세요. 그래 왔는지 알지?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일때까지 계속 조용히 듣고 계신거 같았어. 욕하면 안되겠네. 조심해야되겠네. 욕할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옆에 배지도 달고 있고 우리 팀원이고 엄청 똑똑한 사람이 내 팀원으로 있는데 좋아 죽지.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한 내용이 여러분들 어려워요? 자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렵다. 1번 영희도 왔네 솔직하게 말해봐요. 어렵다. 1번 아니야 지금 내용 중에는 별로 어려운거 없어. 딱 여기 설명하는거만 아니야 지금 말하는 정도는 별로 어려운거 없어. 2번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장기로 가져가라고 했던 종목들 많이 있어요. 삼성전자 요거는 그죠? 여기인거부터 장기 가능하다 했구요. SK하이닉스 장기 가능하다 했고 일단 차이 실현했구요. 그 다음에 이마트 이야기했습니다. 이마트 날라갔구요.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이야기했습니다. 현대건설 여기서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쳐지면 그죠? 별로죠? 그 다음에 가만히 안 보고 있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 삼성중금업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그죠? 그만그만한 자리입니다. 와 주도주 하나도 없네. 그때 방송할 타이밍에 방송할 타이밍에 그 정도로 한번 들어가볼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모레 퍼스픽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모레 퍼스픽도 위로 푹 날라갔습니다. 그죠? 여기 돌아서 초입에 다 이야기한거에요. 푹 날라갔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만히 보고 있냐구요? 안 보고 있습니다. 이거 떨어지면 아까 시젠이 조금 흔들린다고 이거 던져버리는데 그죠? 안 들고 있어요. 중장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컨설팅 가능해요. 본인의 성량이라든지 여러가지 상황 회사에서 얼마나 바쁜지 여부에 따라서 맞춤형으로도 리딩 가능해요. 그러면 혼자 하는거보다 100번 낫잖아요. 지금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2번 누르지 않습니까? 그럼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알아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알아요? 그 이해되는 정도의 기법이라면 기법 가지고 실천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천 탁트케이가 딴거 많이 가지고 하는 줄 알아요? 뭐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랑 비슷한건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딴거 고창한거 가지고 하는거 아니라니까요. 딱 그거 아까 말했던 그거 가지고 다 합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공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뭐 제 이름 대충 알 분 다 아실테고 그죠? 더이상 가리지 않겠습니다. 악용하지는 마십시오. 악용을 어떻게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하하하 그쵸? 그래도 일단 가려놔야지 지금은 자 같이 공부해봅시다. 이거 사실 실전으로 제가 하는거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대회 중이라서요. 그쵸? 조금 신경 거슬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보고 있으면 아무래도 신경 쓰이거든요. 그쵸? 예전에는 대기관에도 뭐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자 그럼 실제로 할 때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쵸? 지금 누적 손익이 그쵸? 16,000달러 가까이 갑니다. 아까 1등 하고 있다고 보여드렸어요. 현재 혹시 1등 뺏긴거 아니야? 1점 차이던데? 봅시다. 어머나 아직 안 뺏겼네. 하하하 곧 뺏겨요. 1점 차이기 때문에 뭐 하나 먹어가지고 점수 올라가면 1점 올라가면 동점이네. 뺏기진 않네. 2등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요. 그쵸? 1등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자만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든지 해까락 바뀔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쵸? 거창한 거 안 했다니까요. 아까 그 두 개 딱 적용한 겁니다. 뭐? 지지 저항 그리고 추세 그거 적용한다니까요.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다. 매매할 때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러분 같이 한번 순서대로 해봐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다. 7번 그러면 할만하다. 매수 접근 할만하다. 7번 아니야. 지금 매수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단순하게 오른쪽 위로 우상량인가 아닌가부터 우상량하고 있죠? 매수해야 됩니다. 일단 매수 이거 선물이기 때문에 매도도 가능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공매도처럼 자 일단 방향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니까 주식으로 따지자면 매수할 수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할 수 있을까요? 어디어디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딱 해볼게요. 하락수세 다 돌려내는 여기 구간 할 수 있죠? 올라가죠? 밀렸는데 여기 60일 지지고 20일 올라타고 하는 여기 정도 매수할 수 있어요. 그죠? 올라갔다 눌려주면 매수하라 했잖아요. 그죠? 다시 돌파하는 여기가 매수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딱 설명 다 해드린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딱 매매한다니까요. 만약 여기 사서 밀리죠? 가만 눈뜨고 가만 보고 있는다. 노우 차이쉬 대번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끊고 나면 끝이다? 거기에서 다시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놓아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계속 한다고요. 그죠? 일주일 일주일 정도 만에 뭐 1800만원이 어 뭐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은데 저는 만족하거든요. 저는 만족합니다. 누적 승률은 더 어마무시하거든요. 한 46승 8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패입니까? 8패입니까? 어쨌든 자료 다 올라와 있습니다. 승률이 80% 훨씬 넘어요. 누적을 하면 88% 이래 됩니다. 승률이 88% 라는 것은요. 또 시사는 바 있습니다. 지금 공식 승률 나와 있는 거 한번 여러분들께 그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한 번 매매하는 거 야 이거 바뀌었어. 이거 봐봐. 그죠? 내가 지금 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1등 바뀌었어. 그죠? 여기 밑에 있던 사람이 동점인데 그죠? 바뀌었습니다. 빨리 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회인데 그죠? 가만 손 놓고 있으면 바뀝니다. 순서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후 갑자기 그죠? 됐어요. 승률 80%입니다. 한 번 한 번 들어가는 거 이거 다 합산된 승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강조하는 게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80% 외에는 20%는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딱 하고요.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서도 매수가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좀 지저분한데 지금 시간대가 좀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하락조사에 돌려내고 이런데 매수할 수 있는 권역도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무너지거나 하면 손절해야 됩니다. 이렇게 흔들리면요. 여기 정도는 조금 지켜볼지 몰라도 조금 더 흔들리면 20%의 확률 이렇게 내려갈 때는 손절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해요. 그죠? 안 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 알아듣겠다고 할 수 있겠다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 의 차이입니다.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 매매하는 방송 본 분도 좀 있을 겁니다. 손절 4번 하고도 수익 내고 나옵니다. 왜? 아니면 끊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자꾸 바보님이라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바보님이 그죠? 나 나 수익 손실이 커서 뭐 그렇다 끊기 힘들다 이런 내용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수익이 많고 손실이 크고 그거와 관계없이 내가 기준삼은 기준삼은 부분이 깨어지면요 그게 훼손되면 빠져나와야 됩니다. 수익이든 손실이든 그것만 지키신다면요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조금 더 조금 더 나은 결과가 올 겁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볼게요. 박살이 났는데 반등했고 다시 빠졌는데 여기 전저점 인근이죠? 반등하죠? 박스권 매매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 하는 겁니다. 그죠? 와 박살났는데 그대로 끌어당겼어? 와 박스권 상단인 41.40까지는 갈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까꿀로 자꾸 매도 때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애들 천재예요. 왜? 전일 저도 여기에서 늦게 봤기 때문에 저는 밤에 이렇게 하거든요. 낮에는 리딩하고요. 그래서 늦게 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거 약간 조정받는 거 피해내고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손가락 빨면 좀 못하니까요. 매도 때리고 챙겨 먹고 매도 때리고 챙겨 먹고 매수 들어갑니다. 라고까지 방송되었을 겁니다. 그거 스트레이트로 아래위를 다 먹어내면서 양호한 흐름 같이 간 거거든요. 잘했다고도 말 못해요. 딱 기다렸다가 매수만 노려야 되는데 하루종일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상승 방향 인정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4.5% 까지 올랐습니다. 한 번에 더 가긴 힘들지 모르겠다. 통계라는 게 있거든요. 하루에 진폭을 보세요. 나중에 돌려보시면 코스비도 마찬가지고 허구한 날 4%씩 빠집니까? 허구한 날 아니거든요. 4% 올랐거나 4% 내린 거는 아주 확률이 희박한 정도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극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수학 잘하는 분들 뭐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냥 이가 관계 없긴 한데 그림 그릴 판이 없어가지고 일단 합니다. 이게 그죠? 기준이면 확률의 기준이면 아이고 이게 좀 잘못 그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가 보편적이고요. 뭐다? 한 1%에서 뭐 한 1.5% 가 대체적인 상승 하락의 폭이고 여기가 4% 오르고 4% 빠지고 하는 게 여기 확률이 낮아지는 구간이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저께 강하게 이렇게 올라왔을 때 조금 조정받겠지. 하지만 여기 조정받으면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매도 매도로 취한다. 여기에서는 그대로 매수 전략대로 딱 취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거 먹고 올라간 거 먹고 다 한 겁니다. 근데 추천은 안해요. 원래 딱 기다렸다가 여기서 딱 사 넣는 걸 추천하는 건데요. 일단 어저께 매매 내용을 그렇게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야 벌써 한 시간이야. 그죠? 이야기만 하면 한 시간이야. 하하 직업관계상 그죠? DBG 금융지준 다시 한번 적어줘 봐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엠님 다시 한번 적어줘 봐요. 금융지주입니까? DB TV 금융지주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거창한 기법 때문에 수익을 잘 낼 것이다. 그거 아니다. 가장 기초 여러분들도 그 정도면 할 수 있겠다 라고 말했던 거 가지고 한다니까요. 진짜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지해서 사고 정황해서 팔고 좀 올라서 밀린다 싶으면 수익시는 잘했고요. 샀는데 아니다 싶으면 손절 잘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입니다. 이엠님 종목 다시 적어줘요. 안 나옵니다. 일단 금융주에 대한 제 시각을 먼저 좀 이 집이 눈이 나빠가지고 이거 뭐 다른 대책을 좀 세워야지 그죠? 고양이 또 고양이 그쪽이라고 여기 또 관심이 있습니까? 일단 좌측 하단에 보면 기관이 많이 사들어오네요. 글자 좀 크게 벌려면요. 노트북이라도 놓으면 되는데 앞에 화면이 천집니다. 그래서 자리를 많이 차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탭으로 보고 있는데 글자가 쬐끔하게 보여요. 자 굳이 은행주를 뭐 중장기 할 필요 있겠냐 일단 그게 제 생각이고요. 제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은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은행이 대박나봐야 얼마나 대박이 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섹터고요. 은행 보험 이런 거 한 번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은행 보험 증권 이런 거 이야기 거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그렇고요. 자 진짜로 제가 지금 EM님 자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잘 아니까 진짜로 한번 묻어버리겠다 싶으면 진작 계좌를 따로 해가지고 조선주 같은 거 한번 묻어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대신 그 대신 지지리도 안 가고 지지리도 안 가고 손실 제법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버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할까? 우리 타이트하게 우리 잘하고 있는데 물론 직업상 바쁘고 하니까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대우조선의 양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저는 그죠?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 포트폴리오에 이야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봐요. 몇 개월째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이래버리면 회원들이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그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닥터케익 회원이 지금 회원 곱하기 3.5였던 적이 있거든요. 시장 안 좋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이렇게 묶여버렸습니다. 그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회원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죠? 뭐 대단하게 날아다닐 줄 알았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시장이 크게 밀릴 수 있는 상황에서 안전빵으로 그죠? 자금 지키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변명 따위 하지 않습니다. 안 깨지는데 추력했다 이겁니다. 그래도 손실 안 났어요. 그죠? 근데 양이 안 차단한가 보죠? 그죠? 이거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죠? 이거 돌려내기 직전이거든요. 대우조선 해양 여기 있는 영케이가 아마 중인일 거예요. 이날 방송 딱 들어가 봐요. 1월 30일날 방송 딱 보면요. 대우조선 해양 사 딱 그러거든요. 규단을 20% 날라버립니다. 딱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21% 갔잖아. 어이 얘기야 하고 난리 납니다. 그죠?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는요. 우리 EM님이 인정했다시피 그죠? EM님이 인정했다시피 저는 감각이 좀 있다 생각하거든요. 자기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못합니다만 모든 게 기본이라든지 다른 기법이 다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는 감각이 감각이 들어가야 돼요. 의사분들도 뭐 뭡니까? 이거 뭐 로봇으로 하긴 하지만 맨 마지막에 뭐가 합니까? 손끝에 감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타입 묶고 그죠? 텔레비 많이 봐서 그래요. 하나도 몰라요. 다 손끝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손끝에 이게 기계가 자 0.1에 힘을 줘 0.2에 힘을 줘 그러니까 어 됐어 1초간 수돗 3초간 뭐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케이스에 수많은 케이스에 그죠? 묶고 풀고 이거 그죠? 이거를 수없이 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손끝의 감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감만 가지고 하면 망하죠. 그죠? 모든 게 어느 정도 기본이 다 갖춰져 있고 풍부한 실전 경험이 있고 그런 게 있고 난 다음에 감이거든요. 저라면 조선주의에 한번 묻어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저라면 그러면 뭐 삐리끼리 맛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받쳐주면요 올라가고 그거 당연한 거겠죠. 시장 안 좋으면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우조선해양 정도는 한번 묻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자꾸 듭니다. 대우조선해양 PBR 한번 보죠. PBR 진짜 안 보는데 조선주의 PBR이 진짜 낮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0.69 그래도 그래도 딴 것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네요. 그죠? 1이 돼야 순자산 비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죠? 당장 팔았을 때 팔았을 때 1이 돼야 똔똔이거든요. 1미터 단건 싸다 이겁니다. 그죠? 여기 나와있네. 봅시다. 주당 순자산 아닙니까? 그죠? Price, 북, Value, Ratio. 그죠? 1이 똔또인데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라면 조선주의 한번 묻어보겠습니다. 그날 기억나지? 오예야 난리 났어. 평소에는 평소에는 잘 안하는 구간이거든요. 옛날 우리 무료방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유료방 했다가 직업상 그죠? 같이 못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꽁이야 같은 역할을 해준 우리 고마운 서포터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애정이 남아있어요. 왜 기억이 나는가 하면요. 여기서 6% 한번 먹었습니다. 다 기억해. 전부 다 기억해. 그리고 이틀밖에 안 밀렸어. 별로 밀림포가 없거든요. 오일선 정도 치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깨지면 밑으로 더 쳐진다 말입니다. 근데 잘 안 사거든요. 근데 이게 느낌이 자꾸 오는 거야. 이거 확 갈 것 같은데 매수 딱 했거든요. 그 다음날 20% 날랐습니다. 20% 날라서 시작했어. 그러니까 오예야 소리 나오죠. 그죠? 장기계좌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장기계좌 그냥 애들 있죠? 애들 계좌 1 애들 계좌 2 그렇게 해가지고요. 대학 갈 때까지 그냥 묻어놓는다 생각하고 한 달에 그죠? 적금 같은 거 들지 말고요. 적금 들지 마십시오. 주식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요. 적금 들지 말고 주식 하나씩 사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낫습니다. 뭐 어떤 거 사면 된다구요? 그냥 삼성자자 이런 거 사면 돼요. 그죠? 그냥 한 주씩 한 주씩 이거는 이행장님한테도 이야기되는 거기도 하지만 여기 계신 다른 분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한 주씩 한 주씩 사놓으면요. 은행 이자보다 높으면 될 거 아닙니까? 분기별로 배당도 받아가면서 그죠? 성장하면 나중에 뭐 10년 이렇게 이후에는 따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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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도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 아닙니까? 10년 전에 볼게요. 10년 전에 돌아가겠습니다. 2010년으로 돌아가자. 뿅! 하하하하 이제 입이 조금 풀릴라나 좀 까불기 시작하네. 하하하하 2010년 볼게요. 2010년 얼마입니까? 14,000원입니다. 14,000원 지금 얼마에요? 6만원입니다. 그러면 빼면 4만 6천원이죠? 4만 6천원 몇 퍼센트 올라간 겁니까? 3배 가까이 올라간 겁니다. 그죠? 아무거나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어떤 거 1등만 딱 해야 돼. 1등만 현대차도 제가 분명히 관심 가지라 그랬어. 분명히 그죠? 이거 사면 된다고 여기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사면 된다고 그랬어. 아까처럼 그죠? 한 달 그러니까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해봐요. 밑에인가 위에인가 위에지 그죠? 위에가니까요. 나만의 정립식 펀드를 그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뭐? 쌍용차 이런 거 말고 현대차 1등 딱 그렇게 하면 돼요. 애들 계좌 두 개 딱 해놓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자녀가 둘 있다. 그러면 딱 나눠가지고요. 나중에 싸울 수 있으니까. 어떤 애는 삼성전자 계좌 어떤 애는 현대차 계좌였는데 하나가 많이 가고 하나 작게 가면 이건 네 계좌다 이래주면 농담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 같이 한 주씩 삼성전자 한 주 현대차 한 주 이런 식으로 하면 큰 무리 없잖아요. 금액상 그죠? 그렇게 하기를 그렇게 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그거는 주식을 알다 보면요. 이거 빠질 거 뻔히 보이는데 들고 가기가 참 힘들 거예요. 그런데 암만 중장기 계좌라 해도 빠질 게 뻔히 공부를 좀 하고 같이 하고 계시면 뻔히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당하게 핸들링 하면 되는 거예요. 핸들링 적당하게 중장기라고 무조건 안 던진 게 또 중장기도 아니잖아요. 그죠? 적당하게 먹었다 싶으면 또 조금 줄였다가 또 내려왔다 싶으면 줄인 물량 많고 다시 사놓고 그 대신에 레인지를 넓히면 됩니다. 지금 우리 같이 매매할 때는 이런 거 가만 보고 있을까요? 이런 거 가만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거든요. 그죠? 던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중장기로 가져야겠다면 추세 무너지기 전까지 20일 정도를 기준으로 사면 돼요. 20일 정도를 20일 올라타고 그죠? 여기 정도부터 관심 가지고 있다가 올라타고 약간 눌려주는 여기부터 만약 시작한다 해도 그죠? 20일 무너지기 전까지니까 여기 정도에서 끊었겠네. 그죠? 다 끊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죠? 살짝 무너졌으니까 다시 올라타면 20일 올라타면 챙겨 먹었던 거 다시 사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단 챙긴 거는 비교적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금 더 조정받으면 다시 투입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생각하고 있다가 여기 무너지면 또 줄여야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한 20일 기법을 쓰면서 중장기 가져가는 정도는 뭐 해볼만하다. 헷가닥 헷가닥 그러지 않고 그렇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분이 그래도 많이 먹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눈에 조금 들어올 겁니다. 그죠? 끊고 나니 끊고 나니 눌리고 나니 대박 더 가고 하니까 아 진짜 중장기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죠? 뭐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서 그렇지 끊고 난 다음에 푹 빠졌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나간 거 저한테 한 번도 그런 이야기는 안 했지만 사람이면 그런 마음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차도 본인이 가지고 있던 종목 아닙니까? 저는 월선 이탈 전까지 홀딩 의견 드렸죠? 확실하죠? 그래서 적절히 그렇게 한번 섞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방송 마무리하고 한 5분만 뒷풀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한 1시간 정도 같이 여러분들하고 방송해봤습니다. 자 야간 방송 가능한 한 자주 하고 싶은데요. 현재 대회 기간 중입니다. 1등하고 있다가 경쟁자가 치고 흘러왔습니다. 그죠? 최선을 다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동점 비슷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또 뭐 다시 충분히 업을 수도 있고 이제 대장정의 첫 시작이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면 또 잘 되지 않는 게 주식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냥 평상시 하듯이 열심히 한번 해보면서 또 좋은 성적 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도자료도 나오고 해서 상당히 좀 기분도 더 좋고요. 주식도 시장이 생각보다 크게 안 흔들리고 그래도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아까 다닐까 잠깐 봤는데 우리 포트폴리오 크게 흔들림 없고 추가로 올라가는 종목들 봤습니다. 셀트리온이 추가로 올라가는 것 같던데요. 그렇게 잘 대응하면 될 것 같고 현재 미국 선물 추가 상승합니다. 내일도 현재 상황으로 마무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당히 잘 마무리가 되면요. 기간의 우인의 수급이 비교적 양호합니다. 비교적 양호해요. 그래서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해주시면 땡큐 베리머치 다음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키였습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되십시오. 바이바이 바이바이 I'm back to key y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I'm back to key ya what I'm afraid you I'm back to you I'm back to I'm back to I'm back to you I'm back to you